페레스 뉴 S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골프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시합을 주최해 주신 골프전과 KT그물 엔타과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독사이신 코브라 푸마와 골프전 아카데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승 솔직히 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같이 플레이하는 친구들이 너무 또 2부 투어 때도 같이 쳤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쳤어요 정말 18번 홀 갈 때까지도 누가 우승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저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긴장도 하고 또 기대도 했지만 조금은 나는 우승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다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쳤던 게 오히려 또 우승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다 생각은 안 나는데요 가장 크게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계속 버디가 안 떨어지다가 오프워치로 버디를 하나 넣었어요 그때 좀 자신감이 다시 생겼고 그 전까지는 이제 퍼터가 계속 짧고 간당간당하게 안 들어가니까 아 오늘 안 되네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프워치가 들어가면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이제 위기는 진짜 저한테는 내 홀이 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벙커에서 빠졌을 때 16번 홀이었나? 어 제가 세컨... 아 티샷인가? 아 빠졌거든요 벙커에 그린 옆 벙커에 근데 제가 입버릇처럼 벙커 어렵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연습돼서 벙커만 들어가면 보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보기 쳐도 상관없으니 자신있게만 치자 벙커 가서 그렇게 쳤는데 또 8호 잘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훈련을 떠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챔피언십을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목표는 좋은 샷으로 돌아와서 챔피언십 우승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